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다른 법령 변경과 관점의 변화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2월 2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461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고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의 업무가 아닌 개인의 파산 사건 및 개인회생 사건 신청에 대리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2020년 2월 4일 날 법무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법무사의 업무에 개인의 파산 사건 및 개인회생 사건 신청 대리 업무가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었던 업무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2020년 2월 4일 날 법무사법이 개정돼가지고 이 업무가 포함됨으로써 됐겠죠. 그래서 결국 피고인은 범죄 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해서 형이 폐지된 때 해당하기 때문에 면석 판결을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즉 범죄 후에 법률 변경 시 불처벌 내지 경악에 바뀐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 그리고 형 폐지 시 면석 판결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 법무사법이 변경된 것이 법률의 변경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돈 받고 돈 받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죠. 되는데 다만 다른 법률의 어떤 어떤 업무가 인정이 되면 유법성 조각사유 같은 게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해당 형벌 법규 자체 또는 그 위임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러니까 변호사법 자체가 변경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법의 시행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법률, 위임법령, 어느 법에다가 위임한 든지 이런 법령이 아닌 완전히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이라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신법적용이라는 거죠.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이라면 변경된 법률 즉 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무관한 법령의 변경이라면 국법을 적용한다. 요거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법무사법에 나와있는 업무 내용 이 변경이 변호사법의 보충 규정이 아니에요. 위임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도 아니고 따라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무사법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법 적용화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2022년 12월 22일자 선고된 2020도 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요 판결에 보면 법률의 변경 시 불처벌 내지 경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그 종전판례는 여기에다가 추가 플러스 요건으로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 시에만 신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뀐 현재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아까 요거 20도 1642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바뀐 판결은 반성적 고려인지 여부와 한관없이 신법 적용한다는 거예요. 불처벌적으로 경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고 해서 결국 반성적 고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자체의 변경이 아니지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가 종전의 그 취지, 그거에 의해서 그것이 다른 법령 변경의 근거일 경우에만 신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결국 다른 법령 변경된 경우에는 군법 적용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되고 종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성적으로는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그 법의 자체가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에 의할 경우에는 여전히 반성적 고려라는 정도의 그 비슷한 취지의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는 그거를 근거로 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군법 적용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다른 법령 변경된 경우에는 군법 적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